자 컴퓨터는 컴망한 게이밍 견은 기가바이트입니다. 자 지금 정글인데 아하님 감사합니다. 미군? 여우 미군? 감사합니다. 멋있다. 아칼리 정글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원래 아칼리 정글도 쓸만했어요. 제가 솔직히 골드까지 써먹었어요. 플랜 못 써먹었는데 제 실력이 서달려서 잘하시는 분들 써먹겠지만 지금 아칼리 정글은 진짜 쓸만해요. 아마도. 일단 예상입니다. 제 예상에. 아까 지금 라인전 해보니까 정글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레드 호소 먹을래. 레드 호소. 뭐야 이 새끼 이거. 뭐야 이 새끼 이거. 뭐야 이 새끼 이거. 딜량 1등 게이득. 끝. 또르기 저탱이님 감사합니다. 니네 참 이쁘시네요. 자 레드 호소 없고. 이 패시브 때문에. 어 피 회복이 돼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흐흐흐흐. 성우 전. 우리 전자계집이란 말 하지 말고 말 하나 만들자. 전자계집이란 말은 뭔가 약간. 약간. 어감상 좀 안좋잖아. 전자계집. 뭐가좋까. 성우 누나. 흐흐흐흐. 성우 누나가 제일 난거 같은데. 성우 누나. 성우 누나. 전자계집이랄까 뭔가 약간. 좀 그렇잖아. 전자여성. 성우. 어 뭐야 잠목. 짬 뭐야 이거. 이거 뭐라 해야지 이거. 이게. 1레벨 힐 안찍었네. 피 회복해주고. 다음 펑. 마음 끝 누나. 아 애들 개 많아. 근데 쫌. 쫌. 나 많아. 이거. 아 조그만 것도 없다. 아 너무 많은데. 야야 죽는다 이거. 야 잠깐만. 아 이래서 피가 존나 많이 사는구나. 하하하하. 어쩐지 힘들때라. 근데 강타가 왜 아이 60초죠? 강타 내가. 레드에 안 썼던 걸로 기억. 안 썼던 걸로 기억. 썼나 내가. 안 쓰지 않았나. 강타 쿨이 굉장히 기네. 아까 내가 쓴거 같은데. 안 쓴거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 큰 애가 약해졌다고요. 대신에. 작은 애가 쎄주고. 김정숙님 감사합니다. 정숙이 너무 촌스러웠어. 3레벨 됐네. 여기서는 일단 바위계를 먹읍시다. 바위계먹는 것 같기도 차니까. 바위계부터 얻어먹고. 그 다음 블루 먹을게요. 유창파킹님 감사합니다. 과학적인 정보를 알고. 맞아요. 타켓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착해요. 진짜로. 마음이 넓은 여자는 착해. 이건 내 인생 경험상 확실했어. 마음 넓은 사람 치고. 성격 나쁜 사람 한명 더. 아잇. 뭐 탈로 정글이야? 아니. 미드 누구냐 이거. 미드 미드 미야 안치냐. 바로 아니야 근데. 따왔냐. 아까 바로. 바위계먹을 때 봤나. 이렇게 하고. 뭐라는 거지. 으이이이. 쳤잖아. 누가 몰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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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근이님 감사합니다. 민망해서 한 거잖아.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자, 원래 미드미아는 남 탓을 안 당할라고 치는건데 이미 이 새끼가 선수를 쳤네 작아지면 죽기 미드미아 벌써 쳤다니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얘네 분신하잖아 분신술수잖아 얘네 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내 연막도 안찍었다 도졌다 탈에 밟을 때 연막 찍어야 되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근데 얘네 진짜 약하네 조그만 얘네 약하다 와 육림 빨리 찍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육림 언제 찍냐 이래갖고 패섭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본섭이에요 그래 임마 미드미아 좀 쳐 더 크게 말이 안들리잖아 이렇게 기부받는건 세금 탈수 탈론가요? 근데 이렇게 기부받는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피아 조직들이 다 여기서 트위치 방송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구라고 다 당연히 내죠 어떻게 안내겠어요 개 이쁘다 이거 난 육레벨이 돼야지 갱을 가는데 게다가 지금 연막을 안찍어서 갱을 더 못가 원래 육레벨 찍어갖고 맛있다 이거 아 맛있게 재밌다 이거 이거 50이 느낄 재미를 내가 다 누려버려야지 미리 빼네 살로 4레벨 카타리나님 감사합니다 카타리나가 많이 어려졌다고 그러는데 궁금하긴 해요 카타리나도 뭐야 이거 어? 어? 이게 뭐야? 이렇게 YG 저런 애 있나? 다른 애 없네 지금 아직 신맵이라 아 신맵 아니라 패치한지 얼마 안되서 오른가? 이상한 언어가 막 뜨네 아 와드순보 사라졌대요 와드순보가 카타리나의 이유에서 아 꾸잉꾸꾸잉도 감사합니다 카타라 재밌어졌다고?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일단은 큰거부터 먹는게 알려나? 아 얘 너무 아프다 조그마애들이 어휴 죽을 뻔했어 조그마애들이 굉장히 세네 구리를 콕 쪼니까 먹을깝다 정글이 근데 지금 집에 가자 육레벨이 많이 느리네요 지금 보니까 정글링이 더 느린거 같애 W 지금 아직도 안찍었네 큰일났네 잠깐만 이거 아까 이 잘못찍어갖고 4레벨 때 W 찍고 이러면 이거 영원히 안찍게되는데 아마 괜찮을거에요 아마 아마 한 어 몇레벨 때부터 되나 11레벨인가 12레벨부터 아마 정상이 될텐데 그때부터 스킬티로 정상이 될텐데 아마 정글링이 더 느린거 같은데 6레벨 찍는게 한 번 죽어서 그런건지 어쩐건지 모르겠는데 어째 늘어진거 같애 KD님 감사합니다 하이구 굳이 네데나 강타 안써도 이제 피차는거는 똑같이 차는거지 아 아 얘네 좀 번식하는데 아 세팅 안나온다 아 구인구 감사합니다 후원 되게 많이 주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셨구나 궁찍어야돼 궁찍어야돼 근데 여기서도 감사합니다 아 번식캔에 네 하이진이 하이진이 또 감사합니다 하이진이 고맙다 5레벨? 5레벨 뜰만한데 근데 내가 연막이 없어서 안 싸울래 연막이 있으면 내가 싸울라고 했는데 안올거냐?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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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젠님 고마워요. 갈게 갈게. 아 알았어 갈게 갈게 갈게. 6레벨 찍고 갈라 그랬어. 지금이라도 보인게 어디야. 호이닝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아 이거 피다 이거. 먹지말자 풀피다. 호이닝님 감사합니다. 땅굴 봐야디. 근데 블라디디디디 땅속으로 숨어버려가지고. 저거 잡기가 힘든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젠님. 치킨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킨 아, 뭐야. 치킨이네. 트위치 안하고 있어요 지금? 트위치 아닙니다. 유튜브만 하고 있어요. 아 또 힘든가보다. 요리기, 요리기 있었어? 사부턴가 보니? 나 근데 블라디 저거 라인 얼렸네 그냥 라인 얼렸는데 아 이러면 와봤자 저거 민다 집에 갈라는거 아니 혹시 저거? 시간내면 괜찮은데? 사실 뭐야 아 하얀님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땅속에 숨잖아 이거 가봤자 이거 얘 잡으러 올거 같은데 뒤트닝님 감사합니다 야 쟤 라인 얼렸어 이 새끼 라인 관리 좀 안돼 아 얘 경험치 나오고있자 나까지 망하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정글링 못 돌아서 잡아봐 라인을 팍팍 밀든가 그러면 잡았다 저거 잡아봐 완벽한 킬각 이것도 먹어주고 아 얘 또 번식하잖아 근데 이제 감타를 챔피언에 쓰는거 약간 신중하게 써야겠네 챔피언에 쓰고 나면 정글루기가 힘들어 굉장히 집에 갑시다 775원 좀 가야돼 피가 너무 없어 장막 또 안찍었나요? 흐흐흐흐흫 딱히 쓸일은 없었다고 뭐 흥 데미지 세지고 좋다 뭐 만물의 균형을 위하 장막 안찍는다 뭐 흠집뿡 흐흐흐흠 강탈 좀 더 신경이 썩있네 진짜 원래 막 썼는데 자 블루 먹을래? 나 핑 두번에 지웠다 이거 심지어 지원핑으로 그리고 펑 아 꾸인꾸꾸 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분들 엄청 많이 주시네요 네 오늘 처음인데 저 고맙습니다 근데 별로 의미없는 말을 좀 많이 적었어요 약간 좀 난 하고싶은 말은 없었나봐 다들 아 잠깐만 빠세! 뭐야 이거 왜 뭐야 뭐야 뭐 들락날락 걸어 탈론이 또 벽 넘어가려고 하나 보다 파쿠르 한다 파쿠르 와 미쳤다 개멋있네 저거 넘어와 넘어와 암마 공평 2Q평 아 아 버렸어 병 넘어가 와 진짜 빠르다 병 넘어가는거 벌써 없어졌네 컴보로 빠르게 넣고싶은데 컴보로 빠르게 넣고싶은데 아 옛날 아칼리아 했었으면 방금 이런 상황에서 평 Q2하면은 Q 두번 터져가지고 사는데 주문음표도 있어서 약간 아쉽네 다음템 여기서 바로 라이라이 가죠 별로 흡총이 필요가 없네요 최대한 최대한 그래도 그 짧은 순간 넣을 수 있는 딜 다 넣었어 50은 달라진게 W밖에 없지않나 그게 핑얼 안보인다는거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크다 오공 투명히 핑얼 안보인다는건 완벽한 이니치인데 진짜 저 갔다올까요 지금 기동력이라서 굉장히 빠르거든요 감사합니다 돌킹 리미스님 가자 아 아 한명도 있고 다 죽었네 엉망인데 이거? 어.. 1복도 하자 아니야 폭딜이 너무 약하다 옛날 보다 도라헨이님 감사합니다 탑을 아직 다 부셨어? 폭딜이 확실히 약해졌어 전부 다 전투 지속력으로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것도 빨리 저거 뭐야 요링 만으로부터 빨리 없애버립시다 뭐 오버 데스야 벌써? 잠시만 정글 좀.. 정글 너무 안 돌았어 지금 게럴링 감사합니다 유튜브 매니저 제가 안 뽑았어요 매니저 뭐야 지수님 뽑으셨어요? 아칼리 기본평탄 원래 마법 데미지가 있었는데 걔 사라졌구나 기력이 되게 모자르네 이렇게 연막도 안 썼는데 2는 막 쓰면 안되겠는데 2득이고 기력이 많이 모자른데 깡탄 오케이 하이진님 감사합니다 하잼입니까요? 하잼입니까?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죽었다 방금 뭐지? 표식 뭐지? 어? 방금 벽 잘못 넘어갔지? 야 벽 넘는거 봐라 와 계속 넘어 다녀 야 또 넘어? 설마 또 넘는거 아니겠지 와 뭐야 도주가 도주가 미친 저걸 몬스로잡아 뽕 야 저거 못잡아 흐어어어어어 누군가 잡아줘 허평 낳은 것 같애 어응 와 저걸 못잡았어 말도안돼 와 도망말도 안된다 진짜 무슨 저 얼큰이가 없어서 힐 좀 줘 이거 좀 어렵다 새가 되게 쓰다 죽어내진 또 솔킬 따졌어 약간 삐끗하네요 얘가 오케이 물론 내가 먹을래 나 기절기 너무 모자라 이만 안 모자랄꺼야 감사합니다 돌돌돌림 돌돌림 전체적으로 삐끗하는구만 지크즈가 2제이 서킬 먹은거고 피상맘면 너무 안좋아 삽은 밀린걸로 하자 저거 못먹아 나 저거 블라이 너무 쎄서 이게 아니라 이거부터 사자 벨트부터 사자 탈론이 9킬이네요 벌써 근데 9킬찌가 별로 안쎈거 같은데 CS 롬은 못먹었다 CS 60개밖에 못먹었다 어쩐지 2킬찌가 너무 약하다 했는데 블라이 지금 벨트 벨트 높아 안먹었네 이번에 프리시즌입니다 프리시즌 아 이런거 도망을 못치겠는데? 아 살았다 벽 넘어서도 막 치는거 탈론한테 못 도망치겠다 그러면은 저거 따라온게 벽 넘어 전멸 쓰는거 의미가 없네 걔는 전멸이 없으니까 전멸은 그냥 공짜니까 벽 전멸은 쿨타임이 없는게 좀 심하다 쿨타임은 5초만 정도 주지 5초 정도만 주지 너무.. 좀 그렇네 잘 좀 한가지 또 번식 번식 아이구 세다 11레벨 찍어서 궁 데미지 조금 세졌겠죠 조금 탈론 좀 어려울거 같애 보니까 콤보도 그렇고 탈론궁도 핑어로 못보는거겠지 그러면 랭킥 조금 하자네 0킥 리드 템 아예 안나와서 저거 탑을 내가 가야되나? 블라디마그로 저거 걸리면 볼래 나 그걸 휘둘리고 싶지 않아 우리팀한테 나도 칼맞고 파야돼 자 집 가서 라일라에 합시다 라일라에 서오면 블라디를 1대1이길 것 같아 스윙각이 아마 달아났네 저 다 하도 질텐데 와 벽 넘어온거 봐 미쳤다 진짜 살았나? 흠흠 탈론 벽 넘어온거 미쳤네 아 그 상상이 안가는데? 어디서 튀어나오지? 예측이 안되는데 아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싶은데 백업이 안와 어? 혼자 남았거든요 아 안되겠다 궁극받았다 그래도 우리는 레벨툼 한명 블라디를 잡았고 좋다고 하면 충분해 들어왔어 지금 레벨은 제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팀에서 제일 높네요 내가 우리팀중에 한번 내 캐리해보자 롱글랭이님 감사합니다 에이디 아칼리 좋다고? 그건 아닐걸요? 큐게일수도 없고 스킬 개수가 2밖에 없는데 2데미지 세진거 때문에 패시브랑 2데미지 때문에 별로 패시브랑 AP가 더 세지는데 어차피 설마 일로올라그러나? 베인있다 잠깐만 안녕 너무 날씨같애 베인이 무슨 탈진을 들고있냐? 베인있다 한국 써보버리자 우리나 쓰고 나왔어요 이제 암살자 리메이크 1100원 아 우리 용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보니까 용도 안먹었다 쏠룡하기 좀 무서웠거든 쟤네 상대방이 안 아 봐 쟤 블라데 계속 탄만 미네 내가 잡으러 가자 지금 민병대 나오거든요 20분이라서 내가 잡으러 가자 나 민병대라서 나 민병대라서 아 이거 지금 에잉? 다행이다 휴우 민병대 있어서 지금 가면은 내가 잡을 수 있어 내가 잡을 수 있어 저 무한셀로 보이냐 라일라에서 이제 혁총 올리자 벨트도 낫것 같은데 벨트 아칼리 벨트 어떤라나? 아칼리 벨트 써본적이 없어갖고 지금 블라데가 지가 일대일로 누구든지 이긴다고 생각해서 저러는거 같은데 블루먹고 있나 미친놈이 이거 설마? 어디 지금 내 블루를 감히 안 돼 잘 맞췄어 야 꺼냠ľ Sung 요거 보여라 바위게! 흡혈 아6 return 피 차는 거 봐! 뭐야! 600이 찼어! 그냥 피가! 아니! 쟤 개딸 피었는데 분명히? 아니 이럴 수가? 아 왜 그죠 봐지? 바위계 빨리 타라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었어 바위계 안 보였어 아아 아니 무슨 피가 600이 차냐? 그냥 싸우 수가 어렵겠다 그때 도망을 거랬다 바위계 빨리 타라 그랬잖아 바위계 눈이 여기로 가 있었어요 바위계 안 빨리 타라 그랬는데 쟤가 싸웠으면 잡았겠다 판나이 잡으면 어디 보자 3명은 벌써 2명 더 죽었네 블라이퍼도 죽었구나 블라이퍼도 안 도망갔다 2번 잡자 2번 잡았다 드디어 제압힐 안 주나? 2번 잡았다 패시브 쿨이 굉장히 짧네요 저 밑에 살론 있고 살론은 근데 따라가는 것보다 따라가봤자 이미 딴 데도 넘어가고 없어 벽 넘어가서 5번 잡기 퍼도 넘어가고 퍼도 넘어가고 뭘 와 뭐야 방금 뭔가 했다 방금 전에 겹 따서 한거네 깜짝 놀랐다 방금 전에 깜짝 놀랐다 다블킬 뒤로 익었다 키부펑 와 잡았다 여기 다 잡았다 블라딘 다.. 아니요 침신병장에 캔만 간다 우리 용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용먹자 이거 먹자 칼로니 저거 라인클럽 못먹을 것 같고 괜히 암살당할 것 같으니까 용먹자 돼지대로건 먹으면 언젠가 타원을 쉽게 뿌시게 돼 있어 오케이 빨리 와 100명 넘게 차네 아 강탈 써버렸네 안 됐나 아우 야 저 새끼 저거 마방을 좀 올리면은 아니 흡총 나왔다 흡총 나오면 제 이꺼에요 무조건 네 공스버입니다 흡총 나왔으면 내 이꺼야 내가 뺄려나 용먹고 지금 집간 타이밍이라 뺐네 어디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어 저있다 지금 미니맨 보니까 포터 피도 나오네 포터 피가 얼마나 있나 흠 아 방금 블라이 잡았어야 되는데 벽때문에 못날라갔다 탈로노다 탈로노다 오히려 저기까지 올라왔네 벌써 피업 한번 해주고 와 여기 어렵다 아칼리 리어커 많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면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바위 우리 지금 바다에 드래곤 아니 돼지에 드래곤 먹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와 타올 타올 점프했어 세상에 페리님 감사합니다 정글몬 다 바뀌었어요 지금 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건 아닌데 단단하다 탐 먹으러 가야될 것 같은데 뭐하냐 쟤 아아 진짜 하하하하 큰일났다 로넨톤 저거 다 잘리기 다 죽였다 여기서 그냥 지금 직가이되는데 빨리 저거 오케이 여기 안오나?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팀 존영합시다 밀린다 밀려 이리도 빨리 가자 와 바쁘네 지금 게임이 아 이제 블라이 뒤에 죽은 것 같았죠? 또 탈진이야? 아 아 탈진때문에 못 잡았다 저거 배탈피였는데 아아 배인 탈진이 지금 크네 탈진이 두개라서 이거 2천원 가만히 가있고 이거 레이저 아닌가요? 이 타워 레이저 아니야? 게임 많이 힘든데 아직도 오버킥 지금 뭐야 우리 지금 지고있어? 다 오버데스구나 신드라 빼고 게임 많이 힘드네 심회내로 탈걸했다 지금 블라이 너무 세다 심회내로 탈걸했다 심회내로 가기에는 얘가 바방에 이백도 없어서 아 아주 애매하네 음 마법 조항력 블라디때문에 올리긴 이거 뭐야 밤의 끝자락? 물리관통력이 드러나네? 공격력이랑? 1.5초동안 정신집중 다음번 시비르 주문보호막 같은거네요? 10초동안 유지되고 어 쓸려나? 사람들이 저거 시비르 같은건데 약간 좀 특이하네 게임 많이 힘들어요 일단 탑이 되게 못해 0킬 5됐어야 돼 많이 못하더라 바텀 1차도 못 밀었어? 미니언들이 좀 밀었네요 똘킹이자나님 감사합니다 따르자 그냥 돼 3레벨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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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레벨 좋아진건 하신건 딱히 없지만 오웅 들어온다 오웅 들어온다 2레벨 굴라이 지금이야 연마가 땅속으로 못쓰는 바로 지금 이중간 그렇지 지금 약점이다 탈로는 따라가면 안되요 쟤 못잡아 절대 못잡아 쟤는 또 히자님 감사합니다 let's go 피읍이나 저녁이나 어우 야하랏 도라카가 궁뎀이 진짜 약하다 방금 궁으로 죽인 줄 알았는데 궁쓰고 바로 전멸썼는데 안 죽었었어 방금 궁전멸 엄청 빨리 썼잖아요 궁으로 바꿔서 전멸로 피한거 안죽었어 근데 그걸로 궁이 너무 약하다 야야야 벽 벽 벽 벽 부셔 얘들아 벽 때리면 부숴줘 이득 진짜 많이 봤어 이득 진짜 많이 봤어 욕먹 바로 욕먹으러 가자 이제 이거 강타 써봤자 그거 없지? 강타 조직하게 써버릴게요 그냥 욕먹자 욕먹자 아 다행히 먹을 필요없어 이거 없으면 돼 수원하시던 방법은 영상 설명 밑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후원하기 링크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저한테 하고싶은 말 적어서 보내실 수 있어요 1,800원 종량 나왔지 이제 2,500원 배 배 배 배 배 배 준비 한번 하자 들어왔어 게임 그래도 간신히 비비고 있다 어떻게 간신히 비비고 있다 정말 조직도 나왔고 11킬 오데스 3차 포탑은 레이저 아니야 라고 아 그래? 바뀌었나 보지 또 또? 블라디 1대1 지금도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잘 커서 이제 좀 계속 밀거거든요 이렇게 스킬 빠졌다 브라 Lets only kill 저격된 벤 절대 못 이기네 히히히히 ㅋㅋㅋㅋㅋ 야 절대 못 이기네 개 쳐 맞는데 그냥 아예? 어 아 예 쬲수가 안돼 잘 컸는데 내가 굉장히 잘 컸는데 시스테라이들 그렇게 많이 안나 희귀히히히스테이지도 그렇게habitude 다 죽었다 버 있지만 라이브 블라디 뭐올 때가 아니야 임마! 아 밀렸다 어? 뭐야 뭐야? 빨리 가! 뭐해? 이거 안보러 안갔어? 뭐하고 있냐 여기서? 아 레이더 저 이름 오기에요 확실히 내가 잘렸으니까 안 잘렸으면 됐는데 미셀 줄 몰랐어 내가 이일 줄 알았거든 사실 당시에 주문역에서 마관을 가야겠지 아무래도? 이제 마관팀도 있으니까 마관 가자 이거 가자 지금 가장 강한게 난데 내가 잘려가지고 야 저것도 안죽어? 신데라 왜 이렇게 악하냐? 뭔일이 왕평 났네 이거 바로바로 놔도 되겠는데 이러면 이제? 저거 오궁도 지금 피가 별로 없어서 이거 바로바로 놔 바로면 되겠다 어 쟤니스님 딴 데가 있어 먹자 아아아 이 지낙기 이거 또 안오고 있네 이거 빨리 오라고 엄마 시스트 먹지 말고 내가 먹으면 되고 있네 탈론도 병넘 흘러나오네 탈론도 병넘 흘러나오네 강도 깔삼하게 넣어주고 못잡아 탈론 절대 못잡아 아 빙글링 감사 빙라이닝 감사합니다 빙글이 아니라 빙라이닝 감사합니다 핑 한번만 더 찍으면 게임 던짐 하하하하하하 게임도 못하는데 성격도 더럽다나 남의 말을 잘 안듣나봐요 얘가 이미 지금 0킬 5됐었는데 뭘 더이상 던질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거야 마치 전교 300명중에 290등짜리가 한번만 나 잔소리하면 공부 안한다고 하는거 같애 하지마 하는걸 똑같애 지금이란 너랑 D&NJ니 감사합니다 어 290등짜리가 무슨 공부를 안하겠다고 혓발하고 있어 지금 벤씨 나왔네 쟤 내가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제이아스제이아스생이님 공허가 빨리 나와야될텐데 지금 마망의 정도 커서 애들이 공허가 빨리 잘라 잘라 더 빨리 나와야돼 아 너무 쌓은데 뒤를 사탔어 이제 공도 없어 지금 여기 온 것 같은데요? 얼러 갔네? 그냥 억제히 그냥 그냥 억제히 까면 돼 얘들아 집 날아갔네 근데 미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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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밀자 무사 그냥 밀자 지금 블라이드 제일 쓰는 것 같아 그제네 으아 뭐야 으아 으아 블라이드 지금이야 야 뭐 삐찮은게 무슨 어어 잡았다 잡았다 아니야 501에 탈론 남았다 진짜 우리 바론 있어요 5번 무기 있나 저거? 아까 내가 자르긴 했는데 궁 쓰고 좋지 저거 아싸 그렇지 어 어 이겼다 16킬욕 됐어요 아 힘들어 여러분 모두 구독하면 즐겁다 드립니다 아 진짜 힘들었다 이거 봐 블라디가 잘 못했어 확실히 블라디 잘 컸은 엄청 잘 컸는데 한타를 자꾸 이상한데서 하네 마지막에 텔포로 잘 합류하긴 했지만 좀 늦었죠 그래도 아 하하하하 딜리앙바 미친 하하하하 레에톤 딜리앙이 어떻게 소라카랑 비슷해요 아 란초님 감사합니다 저 레네토님 다음부터 텐코라고 하지 말고 힐러라고 하세요 소라카랑 비슷하네 소라카랑 왔다있뜨면 어 간신히 이기실듯 와 와 개쩐다 쟤 탑소라카이드 링크크 어우 정말 대단합니다 WH님 성함 감사합니다 개그러네 아 아프리카 잔재야 이거 없애야돼 감사합니다 아 힘들었다 다들 구독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잔잠 욕 한